지금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다만 낮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에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소나기 구름이 지나며 날은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져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남해가 23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9도, 양산과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해상은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사이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복이 있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